시작해 야! 제이크 앤 올패스! 비우는 날은 진로지? 사운드 늘나 이거? 편하더니 어차피... 더 할 나위 없이 편한데? 아 그래? 탱글탱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탱글탱글탱글 탱글탱글탱글 1,9,7,9,8 1,9,7,9,8,8 체인점이야? 난 몰라 체인점은 아니야? 모르겠네 이거 맛있겠다 나 좋아하는데 빨리! 맛있게 해주세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단무지, 김 얼마나 맛있게 해요 제이크? 제이크 완전 옛날 래퍼 아닌가? 맞아 야 퇴물래퍼 어땠어? 퇴물래퍼 얘가 나 못 이겨 어! 영지 나온다 영지 해 주세요 덤만리, 덤만리 아 쟤가 덤만리기구나 퇴물래퍼 탱글탱글탱글 어? 양말이 귀여워 보이는데 양말 자랑 좀 해줘 양말? 응 양말이 보여? 굉장히 귀엽네? 수빈양말 새로 샀어요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왜 나만 이렇게 어두운 색깔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빠랑 닮아서 샀어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 뭔 인종차별이야 아, 맛있겠다 역시 야식은 오돌뼈지 이럴 생각했잖아 배서, 배서 억지로 치지 말라고 오디오가 비면 안 돼가지고 쳐줘야 돼 이게 다른 데 없이 키면 엄청 뜨겁게 오른데가 있거든 그럼 손도 못 들게 뜨거운데 어? 잼민이 등장? 잼민이? 안되게 잼민이 봐라 짜리하게 잼민이 보면 어떡하지? 김잼민이? 안녕하세요 경계동에서 레타고 있는 일정 경계동 왕반찌 왕반찌 귀엽네 왕반찌 우리 스킬을 해놨다고 아, 그때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 제왕반찌 꽤 생각나는데? 그전에 누구냐? 누구? 아아 그때 어 그러게, 좀 비슷한 애 느낌 잼민이 래퍼는 디아즈만 한 애가 없나 아 디아.. 디아제? 디아크 아니야? 디아크가? 디아제는 저기지 참 겹툭이소 오오, 동글동글 잘 말았네 맞아요 맞아요 오오 이건 잼민이 잼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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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소주 한자 하이버 밥 사자 김사상인데? 오, 발상이 좋네 괜찮니다 짠 짠 짠 짠 음, 별로 안 시원해 아, 맞다 맛있겠다 덜 매운맛이야 이렇게 해도 하지, 이렇게 아 음, 매콤해 매콤해? 덜 매운맛인데도? 응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아이고, 맛있게 먹네 김사장님 아이고, 또 올렸어? 아니, 왜 밥이 자꾸 풀려 밥 그렇게 쬐까? 안 그렇게 쬐까? 안 그렇게 쬐까? 어, 맞아 맞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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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은 야식을 먹고 있어요 뭐야 자기가 부위를 장난해 얘 먹던 거 얘 나와 오돌뼈랑 무하게 잘 맞네 맛이 부끄러워 표정이 그냥 맛이 갔네 사과에 술집힌한테 표정이 자신감 하나도 없잖아 불 끄덕니다 원썬이 났다 원썬이 원썬이 났다 원썬? 원썬이 다 그냥 그 뭐지? 근데? 아니 드릴 드릴만 뽑더라구요 드릴은 뭐야 드릴 얘기 많이 하던데 막 엄청 소리지르면서 하던데 드릴처럼 그런게 드릴이야 그렇구나 하하하 안뜰냐? 줄까요? 이분은 표현 안해도 되는거야? 브이로그니까 어 하하하 하하하 사실 저는 이게 이 이 이 이 그 닭발이 오돌뼈가 맛있는게 간이 그러니까 오돌뼈 본인의 맛은 나오는데 간이 많이 안해 그치? 흠 맞아 진짜 잘 술술 들어가 그니까 술술 들어가고 야채들이 식감도 살아있는 것 너무 좋고 뭔가 반에 먹는데? 야채 보여줬어? 보여줬지 야채 여기 보면은 여기 파, 양파, 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확 익힌 게 아니라 약간 아삭아삭 살아있는 식감이 있고 부담이 안 돼 부담은 되지 아 부담 부담은 돼? 다 먹고 자면 부담이지 강철 위장이야? 열받네 그냥 그렇다 해? 피트 주세요 어 들어봐 내가 소 피트 진짜 아 진짜 오빠 원스타인 같지? 아니 그냥 듣기 좋다 응 찬빛노 막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느끼죠. pH-1 약간 요런 느낌은 아니죠. 짠짠. 짠짠. 이도이빼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예전에 한심포차에서 먹었던 이후로 처음 먹었거든요. 한심포차. 헌팅포차. 뭐 헌팅포차야. 아니면 파이올리로 바로 들어봅시다. 한잔 둘까? 응. 이 친구. 좋은데? 맵다. 맵지? 응. 잘한다. 응. 어, 프로듀서들이 메이드 잘하면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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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트랩 아니 내 몸이 더 크게 나아 쥐아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나오는거지 내가 더 가까이 있어 어쩌라고 내가 더 크게 나아 이렇게 옮기면 내가 더 크게 나오지 이렇게 옮겨줘? 이렇게? 그럼 내가 더 크게 나오잖아 됐어? 응 그래 보일지도 않는거 얘가 먹고 있는데 아 봐 이게 하나도 안보이네 이게 뭐야 얘를 아래로 내려서 됐다? 보이잖아 됐어 됐어 완벽했다 어 이서린 이서린 TV 보여 오빠?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나왔다 이서린 좋아 이서린 이서린은 잘해 응 잘해 매워? 이거 신났지 이거 너 철저히 먹어 빅 맛있어서 신났어 윤지성 담지 않았어? 윤지성? 프로듀스 오늘 오늘 아 나빵 아 윤지성 윤지성 지성이면 박지성이지 박지성 언제쯤 박지성이야 윤지성... 윤지성 알티가 검색어 있네? 어? 그래 있네 나만 생각한게 아니었어 닮았다니까? 오 닮았다 그치? 그치? 느낌 있지? 닮았네? 응 지치지 2AM 계속 닮았다 아 정진은? 어 맞아 그런 느낌도 있어 아니 근데 지성은 다 투성이야 그 양국 같아 축구팬 아닐까봐 사랑해요 지성 박지성 좋아 잘 돼 한 번만 먹으셔야 해 저거 삶으라고 했는데 니 삶은 아니지 설마 갑자기야 어? 제발 어 음식이 너무 안 먹잖아 음식이 없어 이제 없어도 다 먹고 나가야지 네 일도 주세요 술술 잘 들어가는구만 술 그때 술 먹으라 술술 잘 들어가 술술 잘 들어 술술 잘 들어 잘하네 잘해 잘해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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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너무 좋은데 진짜? 오 디스하는 줄 알고 놀랐네 네 잘해? 응 뭐해 아 진짜 이거다니 정신 사라워 막 갖고 왔나봐 안주가 있어야 막지 안주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래? 네 네 아 오이는 좀 호불호가 갈리잖아 극호 진짜? 오이 안좋아하는 사람 많아? 극호 극호야? 이런데 오이 들어가 있는거 처음 봤어 크루시오 스타? 가울링 스타 어? 펌파늘의 펌 안녕하세요 크루시오 스타고 깜짝 고기 저는 칠 랩 ..... 케이 ... 에이 배가 안 부른데 근데? 배워 배불러 추워? 추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취향인데 그러면 목걸이를 받으시고 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생각했던 팀이 있어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영지 안녕하세요 말 도대체 적지 내게 맨 앞세지 괜찮아 하여 hält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 와 개잘하네 발성 파이브 다 미쳤네 진짜 퀄리티가 아예 다르네 웃음할 것 같아요 런칭 사귈gren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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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면 더 넌 넌 넌 넌 가까우친 ă간과 신문을 통해서 신문선 아니야? 신문선? 맞아요. 무사가시킬 나는 바람이야 퍽3까지 날 것 같아. 그리고 쇼미는 이렇게 경이랑 이러면 끝까지 가잖아요 누구 알았다? 전혀? 그 말 안 할 거야. 말하고 싶지 않아. 모래잖아. 기억 안 상한 거잖아. 다 먹었네. 우리 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누가 했다. 양념 떨어뜨렸어. 누구야? 데코야. 양념 떨어뜨린 사람. 그것은 데코야. 데코는 무슨.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커넥. 데코레이션. 데코코레이션. 열 받. 다 먹었네. 하이킹. 끄